안녕하세요. 김종두쌤입니다. 논술 미니 설명에 조금 오래간만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여덟 번째, 이제 곧 여러분들이 논술 원서를 쓸 거야. 근데 물론 이제 논술 원서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게 맞아. 맞음에도 불구하고 아, 어디를 써야 될지 이제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고민도 많이 되고 자, 그래서 그 선생님이 논술 원서 수는 조금 객관적인 기준을 얘기할 텐데요. 대신 참고사항이야. 결국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가끔 선생님한테 물어본 친구도 있는데 선생님이 결정하는 데가 한계가 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러 요런 기준으로 일단 자기가 쓸 수 있는 대학들이나 쓰고 싶은 대학들을 잘 고르고 그 안에서 그냥 뭐 제비뽑기 하듯이 하지 말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선생님이 지금 고려사항 네 가지를 적어놨는데 음, 뭐 왼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이 순서대로 먼저 따지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요. 일단 수능 체제야. 여러분들이 근데 보면은 그, 요 세 번째 정시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만 기준을 삼는 경우가 많거든 아니야. 일단 수능 체제가 먼저야. 왜냐면 정시하고 그 논술 전형에서의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들은 완전 비례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냐면 정시는 어쨌든 간에 여러 감옥이 골고루 잘 나와야 돼. 그치? 그치만 어쨌든 자연계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수리논술 내지는 수리논술 플러스 과학 논술만 잘하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국어를 못해도 상관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이 국어를 못하는 건 좀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국어를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면 시험으로서 국어니까. 국어 못한 사람 뭐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수능 체제야. 물론 수능 체제가 저는 없는 대학만 시험 봅니다 하면 그 친구들은 예외지. 예외지. 근데 수능 체제만 없는 대학만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위험 요소야. 왠지 알지. 그치? 논술 실력이 많이 뛰어나야 돼. 자, 그래서 어쨌든 수능 체제를 물론 아직은 수능을 안 봤기 때문에요. 지금 내가 6월 모평을 비롯해서 그, 뭐,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 사설은 사설일 뿐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페이스가 있잖아. 그래서 물론 이제 수능 체제는 예상이지. 나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대략 어느 정도 수능 체제를 만족할까. 왜냐면 수능 체제는 등급 정도만 따져주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정도의 수능 체제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만족하게 해서 나는 뭔가를 더 하겠어. 수능 공부를. 그래서 그거 다 결합해서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모평을 그래서 잘 보는 게 중요해. 물론 9월 모평을 조금 못 볼 수는 있어. 조금 못 보더라도 어쨌든 수능 체제 준비하는 거는 조금 못 봐도 그 수능 체제에는 너무 악영향이 가지 않는 정도의 실력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어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예상된다고 가정하고 막 계획을 짜는데 원서 쓰기 며칠 전에 9월 모평을 본단 말이야. 그때 너무 망쳐버리면 이제 멘붕이 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모평 보기 전에 짰던 계획대로 가도 되나라는 그러니까 9월 모평은 물론 9월 모평 한 번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평가원에서 보는 시험 중에 수능 이전에 거의 마지막 시험이기 때문에 평가원에서 보는. 그치. 그래서 어쨌든 9월 모평도 평소의 실력과 그 다음에 조금 정리해서 어느 정도는 늘 잘 본다고 말은 못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이 나와서 자기의 계획에 전략에 큰 지장은 없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자 근데 어떻든 간에 수능 최저가 결정되면 내가 쓸 수 있는 대학이 범위가 결정되는 거야. 물론 밑으로는 범위가 없지. 그치. 아 나 이 대학까지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내가 논술 실력이나 이런 게 좋으면 그치. 위에 이주 대학으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대적으로 논술 실력이 조금 떨어진다. 많이 준비를 못 했다면 요 이제 가장 위에 있는 대학은 아무래도 정시에서의 학생들 선호도와 수시에서의 학생들 선호도는 비슷하거든. 비슷하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 날 이유가 없잖아. 그치. 자 비슷하기 때문에 조금 자기가 최상위 거는 조금 피해서 시험 볼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수능 최저를 먼저 따지는 게 먼저고요. 대신 그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은 일단 수능 최저 있는 대학들도 있으니까 있는 대학들도 왜냐면 수능 최저만 없는 대학 쓰는 친구들은 드물어. 조금 드물어. 물론 이제 있긴 있어. 왜냐면 저는 수능을 아예 안 봅니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제외한다면 어쨌든 보통은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을 보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을 걸쳐서 보기 때문에 일단은 수능 최저 예상이긴 하지만 수능 최저 가지고 먼저 자기가 쓸 수 있는 대학군 전체를 한번 따져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실력인데 이 논술 실력이 사실 그 자기가 실력을 검증 받은 적이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첨삭도 있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수업에서 첨삭을 하잖아. 그러면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긴 해. 선생님 같은 경우엔 지금 방학 때 학생들이 한 500명 정도 듣고 있단 말이야. 방학이라고 하지만 여름 시즈를 얘기해.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통 이제 스님도 뭐 못 외워. 왜냐하면 선배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통 의치한하고 연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어진 게 처음이잖아. 그치? 그러면 한 대보다 조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선배들을 놓고 봤을 때 보통 상의 상의 지원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많이 와. 그럼 그 안에서 대략 5에서 한 7% 안팎에는 들어야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의치한이나 연대 한대 정도 원수를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뭐 물론 이제 한대도 높은 데가 있고 한양대도 높은 데가 있고 낮은가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의치대 연한은 의치 그 다음에 연한은 이 정도 안에 들어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한 10% 안팎까지 10% 안팎까지를 어 상의 얘기하는 거야. 이제 한양대 그 다음에 서강성균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 정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 20% 안팎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외에 이제 상의권 대학 대학을 얘기하고 이제 한 30% 30% 안팎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이제 중상위권 대학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보통 15개 대학 정도 안에 들려면 15개 대학 안에 들려면 선생님은 그래도 한 50% 안에는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 선생님 오프라인 시험을 기준 얘기했을 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사실은 절대적인 게 아니야. 왜냐면요. 이 논술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들 선배들 마켓 선생님이 경험이 있으니까 보면은 연세대를 붙는 친구가 이 아이들에 떨어지기도 해. 그건 모르는 거야. 왜냐면 물론 학교마다 약간의 유형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선호하는 주제가 나오면 그 시험은 되게 잘 보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주제가 나오면 오히려 낮은 학교인데도 못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날의 컨디션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수능하고 좀 다르게 논술은 어쨌든 그 수능 문제처럼 문장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한두 문제에서 실수를 한 게 굉장히 클 수도 있어. 왜냐면 100점 만점으로 한산했을 때 뭐 조금 어려운 문제다. 소문항에. 그러면은 뭐 그거가 15점 20점일 수도 있거든. 근데 내가 평상시에 볼 수 있었는데 이래서 그 시험 볼 때 딱 그걸 놓치면 그냥 10점 15점이 날라가 버리면요. 등수는 그렇지 몇백 등 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은 합격 당나게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 그리고 선생님이요. 이런 거 얘기할 때 조차도 학생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그러면 여기 안에 들으면 붙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야. 이 정도면 이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물론 좀 더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올리겠습니다. 할 수는 있지. 근데 어쨌든 뭔가 백지 상태에서 깜깜이를 하지 말란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선생님 강의 말고 첨삭이라는 거 받아본 친구도 있을 거야. 그렇다면요. 그 오프 강의에서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런 식의 어떤 기준들을 조금 알려달라고 해서 자기의 실력존을 알아야 돼. 어느 정도.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외에 요소도 있지. 그치. 왜냐하면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라는 것도 있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더 추가적인 얘기도 할 거니까 괜히 또 이것 때문에 절대 기준에서 자기가 너무 겁먹지 말라는 얘기야. 대신 이런 식의 점검을 받아본 적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선생님이 좀 이따 얘기할 건데 어느 정도 실력이 될지를 다른 방법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어. 그거 알려줄 테니까 그거 이용해서라도 어쨌든 간에 본인의 논술 실력을요. 아주 논술 실력을 디테일하게 안다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어. 왜냐하면 실제로 선생님 시험 이거 봐도 등수가 회차마다 막 변한단 말이야. 어쩔 때는 정말 잘 볼 때는 상위 3% 안에 들었다가 조금 자기가 싫어하는 주제가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학률통계가 약해. 그래서 학률통계를 좀 큰 거 내면 갑자기 20 몇 프로까지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다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논술 실력이라는 건 전체적으로 자기가 어느 정도 범위에 있다야. 왜냐하면 사실 수능조차도 배치표가 있지만 확실하게 맞진 않지. 논술은 더 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논술 실력이 어떤 평균 이상이다. 그 평균 이상 안에서도 좀 실력이 좀 더 좋은 편에 속한다. 아니면 평균에서 아주 극상까지는 아니지만 상위권 사이에 든다. 이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돼. 그래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하고 맞춰봐서 아 나는 논술이 상위 한 10, 15% 안에 들어. 한다면 수능체제는 만족하는 대학 중에서 그치. 상위 위주로 가는 거지. 근데 아 저는 이런 거 시험 보면 평균 근처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다. 하면 수능체제는 많이 만족하더라도 아주 높은 데는 학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자기가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학교를 시험 보더라도 어떤 과를 선택할 거냐의 문제들도 발생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본인이 지금 현재 확실하게 모른다 하더라도요. 일단 기준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수능체제와 다음이 논술실력이야. 오케이. 그래서 수능체제 만족하는데 논술실력이 좋으면 수능체제 만족하는 대학 중에서 위 위주로 쓰는 거고요. 논술실력이 상대대로 쳐진다면 가장 위는 조금 피하면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려사항은 정시 예상 대학이야. 내가 이 페이스로 이건 수능체제하고도 연결되는 거지. 물론 수능체제는 만족만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이 페이스로 갔을 때 그 작년에 또는 재작년들의 그런 수능 정시 배치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이 페이스로 갔을 때 어느 어느 대학까지 쓸 수 있구나라는 거가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우리가 뭐 논술전형 포함해서야 수시를 쓰는 이유는요. 잘 생각해봐. 수시를 쓰는 이유는 뭐야? 그치. 정시보다 정시보다 상향 지원하기 위해서 쓰는 거야. 가끔 보면 정시에 자기가 큰 실수 없으면 갈 수 있는 대학 위주로만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거 자꾸 기준을 삼는다는 얘기야. 아니야. 아니 만약에 왜냐면 수시를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부담이라고 특히 논술은 많이 부담된단 말이야. 어쨌든 간에 한 과목을 더하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시보다 정시하고 비슷하게 갈 거면 굳이 수시를 할 이유가 있나? 그치? 논술전형을 준비할 이유가 있냐 이거지. 그냥 안정적으로 수능 페이스 잘 조절해서 그치. 정시로 가는 게 맞다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논술전형 수시전형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 잘 생각해보면 어쨌든 간에 정시보다 상향 지원을 하는 게 목표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야.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융론술을 준비한다. 이건 학생들만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절대 기준은 아니야. 대신 남들이 어떻게 쓰는지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를요. 상향을 한다고. 근데 이제 상향하는 개수는 학생들만 약간 차이는 나.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이상으로 쓰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전략적으로 왜? 수능 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전략 측면에서 보통 1개에서 많을 때는 진짜 2, 3개까지 쓰는 친구들도 있더라고. 이거는 전략 짱이 나름이니까 1개, 3개 정도는요. 보통 이제 안정적인 안정이라고 할까 안정지향을 한다고. 안정지향은 보통 이런 게 얘기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 상향을 4개를 하고 예를 들어서야 4개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자기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정도도 하나 넣어놓는 거지.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게 왜 문제가 발생하냐면 수능이 물론 그런 생각 안 하는 게 좋지만 세상은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 수능 날 배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배탈 남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능 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가 수능을 정말 평상시에 봤던 사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때 나왔을 때 최악 그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지. 그러면 내가 원서 쓴 대학들 중에 특히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 만족을 못할 수도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물론 수능 체제 없는 대학을 썼습니다 했지만 수능 체제 없는 대학은 일반적으로 정시에 비슷한 수준의 대학보다 컷이 높다고 봐야 되거든. 왜? 경쟁률도 세지 실제로 수능 체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원서 써서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다 경쟁자란 말이야. 근데 수능 체제 만족 못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 수능 체제가 있는 대학은. 거꾸로 얘기하면 본인이 만족하는 그 순간부터 경쟁률은 거의 반 이하로 준다고 봐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그 4개 정도는 상향을 하는데 1개 정도는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시에 자기가 2페이스로 갔을 때 갈 수 있는 대학 정도 쓰는 친구도 있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조금 수능 체제가 낮은 대학으로 하나 써놓기도 해. 대신 수능을 잘 보면 이 대학은 안 가는 거지. 시험 보러. 그래서 이렇게 안정이나 여기서 안정은 두 가지야.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 그 다음에 그것보다 조금 낮게 쓰는 특히 수능 체제 입장에서 낮게 쓰는 대학 그거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고른 대학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수능 이후에 시험 보는 대학이어야 돼. 수능 이전에 시험 보는 대학 이거 안정으로 해서 먼저 갔다가 합격해버리고 수능은 대박 나면 아주 골자 퍼질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시 예상 대학을 기준으로 삼고요. 기준으로 삼고 내가 어쨌든 원세의 보통 60% 이상은 상향을 한다야. 그게 아니면 논술 전형이 의미가 없는 거라고 사실은. 오케이. 대신 전략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한 두 개 뭐 세 개는 많긴 한데 그거는 수능이 좀 많이 흔들린 애들은 뭐 세 개까지 생각할 수도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안정지향을 좀 늦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가장 애매한 게 그 학생부 종합부를 같이 쓰면서 논술전형을 많이 못 쓰는 친구들이야. 예를 들어서 두 개를 쓰는데 어떻게 할까요. 둘 다 상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개 정도면 둘 다 상향하는 게 맞다고 박 선생님도. 하나 상향하고 하나 안정한다면 그거 하나 때문에 논술 준비한다는 것도 좀 많이 부담되잖아. 그치. 어쨌든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이 정시 예상 대학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요. 본인의 선호대학인데 이 선호대학은 선생님이 사실은 나누려다가 그냥 한꺼번에 얘기할게. 한꺼번에 그냥 묶은 거야. 뭐냐면 첫째 이 안에서 둘로 나누려진다는 얘기야. 자기가 본인이 본인이 꼭 써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그 선생님은 사실 상위 10% 안에 선생님 그 여름 특강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야.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면 사실 연대는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물론 이제 어떤 친구는 이제 상위 10% 조금 안 되지만 15% 20%지만 선생님 저는 좀 낮은가를 쓰고요. 좀 열심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좀 늦게 시작해서 지금 계속 실력을 올려가고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 아 그렇다면 그래서 본인이 써보고 싶다면 써야지. 그걸 누가 말리냐고. 아 물론 학교 선생님이 말리기도 하더라. 근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본인이 쓴다 그러면요.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본인이 꼭 써보고 싶어 하면은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십시오. 이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안 돼. 본인 생각인데. 선생님 분명히 기준들 얘기해 줬잖아. 그치. 아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이게 좋은 기폭제가 돼서 자기가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면 나쁜 건 아니지. 그치. 자 근데 어쨌든 본인이 꼭 써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 가지 상에서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남은 기간 열심히 할 거니까 실력 올릴 거야. 그래서 써보고 싶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거야. 쓰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쌤이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사실은 두 번째야. 두 번째. 자 뭐냐면요. 사실 그 쌤 메인 커리큘럼도 마찬가지야. 공통적으로 일단 가고 있다고. 왜냐면 논술이라는 게 많이 겹치니까. 약간 특이한 대학들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학 실력이라는 틀과 그 다음에 학교들이 유형이 너무 많이 벗어나면 자기네 학교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유형이 많이 비슷해진 면이 있거든. 그래서 공통적으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학교마다 선호는 좀 달라. 선호가 좀 달라. 그래서 그 학교에 각 대학의 학교에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라든지 그 외에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자기가 맞는지를 봐야 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요건 아마 다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었을 거야. 그 다음에 논술 실력도 여과와 연결이 돼.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논술 실력을 자기가 객관적으로 충분히 모르고 있다면 뒤에 방법이 하나 있긴 하다고. 그게 바로 요거야. 자 그래서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거야. 오케이. 자 왜냐면 그 실제로 이런 친구들도 있어. 선생님 저는요. 과학 논술이 약해서 경희대는 예를 들어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경희대 시험지 봤니?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얼마나 약한데? 아 저는 툴을 잘 몰라서. 왜냐면 가끔 투과 최상위권 대학들은 투과 걸쳐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거든. 있기는. 문제 한 번 봐. 보고 얘기해. 지금 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한 번 보라고. 한 2회치만이라도 보라고. 보고 와서 선생님 할만한데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원래 자기가 이게 뭔지 겪어보지 않은 건 더 두렵게 느껴져. 오케이. 그러니까 꼭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자 그럼 선생님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이건 몇 개 예시를 좀 들어줄게. 사실 논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주제는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가 이걸로 쓸까? 첫 번째가 아마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미적이야. 미적이야. 미적이 어쨌든 빈도는 제일 높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백. 기백은요. 이제 기아 부분하고 벡타 부분 다 얘기하고 공간대용까지 다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기백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지 기백 자체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 사실 미적이나 뭐 다른 거하고 결합해서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기백은요. 미적분이 사실은 계산이나 이런 거는 더 많이 어려워. 근데 기백은 학생들이 그냥 어려워하는 거야. 어려운 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기백은 오히려 기백이 소재고 미적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경우도 꽤 많아. 오케이. 그 다음에 확통. 일단 이 세 개. 거기다가 그 다음으로 잘 나온 게 뭡니까? 라고 그러면 수혈 관련이야. 이제 수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왜냐하면 수혈이 수능 시험 범위에서 빠지면서부터 수혈이 많이 약해졌어. 근데 입시는 어차피 상대평가잖아. 내가 남들보다 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혈은요. 수능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그 순간부터 많은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해. 오케이. 자 근데 예를 들어서야 자기가 수혈이 진짜 많이 약하더라. 근데 다른 건 되게 실력이 좋다. 그러면 수혈이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 왜냐하면 서강대가 그 수혈을 안 내는 건 아닌데 잘 안 내더라고. 요걸래 몇 년 동안 보면 잘 내는 편은 아니더라. 이거지. 오케이. 자 근데 예를 든다면 물론 예상이야. 스음도 뭐 스읍이 쪽집게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수혈이 너무 약하면 연세대는 불리할 수도 있어. 왜? 작년에 수혈 나왔잖아. 근데 올해 모의에도 나왔다고. 실제 시험에는 안 나올 수도 있어. 나도 몰라. 어떻게 알아. 하지만 몇 년 동안 추세를 보니까 수혈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면 수혈이 너무 약하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수혈을 강하게 하면 해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학교마다 좀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런 친구도 있어. 선생님 저는 확률 통계가 너무 약하대. 물론 통계 뒷부분은 잘 안 나와. 논수에서. 근데 어쨌든 확통이 좀 약하대. 그래서 저는 중앙대를 쓰고 싶은데요. 안 쓰려고요. 왜? 그랬더니 아 중앙대 1번 문제는 확통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봐본 적 있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학통이라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러면 한 두 회치만 가서 풀어봐. 대신 선생님이 이제 팁은 줬지. 물론 이제 그 중앙대는 1번 문제가 항상 확통이야. 확통인데 유형이 거의 정해져 있다시피 해. 근데 이건 있어. 아주 오래전 거 보면은 그때는 문제가 쉬웠어. 난이도가 좀씩 올라는 갔어. 근데 어쨌든 최근 한 2, 3회치 정도 풀어보면요. 감이 잡혀. 그리고 대신에 세 문제 팁은 어떻게 넣었냐면 대신 수용도를 꼭 그려라. 중앙대는 수용도를 그려봐야 파악이 잘 되는 그런 식의 확통 문제를 잘 낸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친구가 가서 풀어봤더니 어 선생님 이 정도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할 만은 한데요. 이러더라고. 그럼 그 친구는 확통이 약하지만 중앙대 1번 문제가 어느 정도 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중앙대는 분리할 이유가 크게 없다는 의미도 돼. 왜 그럴까. 중앙대는 대문항 보통 4개 나와. 근데 1번 확통 그 다음에 2, 3번 수류논술 2, 3번 3번까지가 수류논술이야. 오케이. 물론 이제 2번과 3번은 10, 15 10, 15에서 소문항 2개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광운술이란 말이야. 그래서 20 25, 25에서 수류논술이 70점이라고 그러니까 수류논술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그치. 근데 오히려 확통이 약한데 중앙대 같은 경우는 1번 문제가 풀리면 2, 3번이면 확통이 나올까 안 나올까.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지. 왜? 아니 확통은 1번에 냈는데 2, 3번에 또 내겠어? 학통대학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학교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홍대 같은 경우 홍대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보면 어 선생님 문제 너무 어려워요. 이런 경우 많아. 근데 문제가 어려우면 컷이 낮단 얘기야. 실제로 그런 걸 발표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확인을 좀 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학교마다 금방 얘기했던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제 이런 유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제 어 질문 방식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는 도형하고 미적분이 결합되면서 예를 들어서요. 도형 미적분이 결합되면서 뭔가 그 흐름이 좀 당한 학교가 있어. 대표적인 게 경희대야. 그래서 그런 흐름을 잘 쫓아가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 친구들 경희대에 한번 문제 읽어봐봐. 뭐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흐름이 있는지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유리한 거라고.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요. 직접 확인해봐야 돼. 이건 직접 확인해봐야 돼. 대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당장 풀어보라는 얘기는 아니야. 풀어보는 건 그 원서 쓴 이후에 자기가 어느 정도 학교가 정해지면 보통 이제 선생님 같은 것도 이렇게 얘기해. 메인 커리큘럼 강의 들으면서 병행해라. 병행해라. 이렇게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나중에 또 여권되면 파이날도 듣고 그건 알아서 하는데 어쨌든 9월부터는 조금 병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원서 쓰기 전에는요. 제발이야. 직접 직접 눈으로 확인하길 바라는 거야. 지금 풀라고 안 했잖아. 확인하라고. 살펴보라고. 도대체 어떻게 나오나.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그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학교가 합격자 컷은 잘 발표 안 해. 나는 합격자 컷 발표하는 학교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산대밖에 못 본 것 같아. 부산대리는 발표하더라고. 근데 대부분 그 외에 잘 발표하는 학교가 한양대야. 한양대 같은 경우는요. 까별로 발표를 해놨는데 대략 그 합격자 평균을 발표하더라고. 컷보다는.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학교마다 많은 학교들이 그 합격자 합격자 어 평균 정도는요. 뭐 큰 틀에서 발표하는 학교도 있고 까별로 발표하는 학교들도 있어. 아 그거는 뭐 선생님이 여기서 다 여기서 쓰는 건 의미가 없고 어쨌든 자기가 그 원소를 이제 써가면서요. 써가면서. 쓰기 전에 물론 이제 쓰기 전에야. 왜냐면 자기가 그 고민되는 학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는 한 3개에서 4개 정도 대학은 일단 골라놓고요. 직접 눈으로 한 세트만 보면 조금 선입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두 세트 두 세트 봤는데도 모르겠어. 세 세트. 아니 왜냐면 지금 풀어보는 게 아니니까. 학교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 나한테 좀 내놓으라고 좀 하지마. 오케이.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다 있단 말이야. 아 자기가 갈지도 모르는 대학인데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봐야지. 그치. 그래서 입학처 홈페이지 가면 다 있다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세 분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어느 정도 보여. 보인다면 그 학교는 자기하고 좀 구황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근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물론 이것도 살펴봐야 돼.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 홍대는 언뜻 봤을 때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문제가 꽤 많이 섞여져 있고요. 아주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러한 학교는 조금 컷이 낮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 고려해서 봐야 돼. 그 다음에 금방 선생님 얘기했던 합격자 평균 같은 게 나와 있다면요. 자기가 분명히 학교가 기출이나 이런 걸 발표하면 점수 배점도 발표하는 학교가 많단 말이에요. 자기가 나중에 풀어보면서 그것도 점검해 볼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어떤 뭘 요구하고 아 이렇게 하면 풀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어떤 기본적인 게 보인다면 그치 자기한테 맞는 가능성 맞는 대학의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근데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본인이 그거 가지고 결정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학교의 유형 주제 스타일이 자기가 잘 맞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야. 물론 이거는 본인이 논술 실력이 아주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따지는 거기 때문에 100% 자신할 수는 없어. 그치. 하지만 벌써 기준이 여러 개잖아. 여러 개니까 염두리 이거 가지고 결과적으로 종합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누구도요. 염두한테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어. 아 물론 어머님 부모 아버님하고 상의할 수는 있지. 학교 선생님도 상의할 수 있고. 하지만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따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합격자 평균 이런 거 발표된 대학 봐봐봐. 시험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날짜별로 시험대별로 다르게 보는 학과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면 안 돼. 근데 똑같은 시험을 본 데도 불구하고요. 보통 이제 높은 과하고 낮은 과가 합격자 평균이 심할 때는 20%까지도 차이 나. 예를 들어서 좀 낮은 과는 합격자 평균이 60몇 점인데 높은 과는 거의 80점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학교 안에서도 많이 차이 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게 되어 있다면 본인이 학과가 먼저인지 학교가 먼저인지도 그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대학도 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나는 내가 대학 가고 싶어하는 학과 있고 나는 그 학과만 갈 거야. 근데 높아. 그렇다면 대학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냥 그 학교 어느 대학을 들어간 게 목표야. 그러면 자기 실력에 따라서 좀 낮춰질 수도 있어. 어쨌든 그런 건 다 전략이야.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종합해 가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샘은요. 물론 샘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맞춤이 되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치? 지금 공통적인 조금 범용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완전히 깜깜이 마치 제비법듯이 원서를 쓰는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물론 이제 저 논술 실력은 그런 걸 점검 받아본 적 그러니까 점검 받지 왜 안 받았어? 이렇게 있을 때 어쨌든 저게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요. 다른 기준들도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원서를 쓰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리고 샘이 참고 삼아서요. 논술 시험 일정 써놨는데 자연계 기준이야? 가끔 이제 물어보면 입문계는냐 하고 물어보더라고. 입문계 선생님한테 여쭤봐야지. 날짜가 같은 학교도 있고요. 날짜가 이렇게 하루씩 엇갈리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샘이 입문계까지는 못 외우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여기가 수능 보기 전에 그런 대학이지. 그래서 아까 샘이 안정이나 그런 지향할 때는요. 연세대는 그치? 소위 납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연세대에 납치됐다고 기분 나쁠 건 없는 것 같으니까 대신 이제 다른 데는 본인이 안정지향할 때는 수능 이전이니까 조금 고려를 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수능 이전에 보는 대학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수능 이유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하지. 16, 17이 수능 보고 이틀 후야. 토, 일이야. 수능 목요일날 보고. 그치? 그러니까 이런 대학들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나름 파이널이 10월달에 되어 있어야 돼. 물론 이제 수능 끝나고 하루 이틀 동안에도 정리를 좀 하겠지만 파이널이 어쨌든 9월 내지는 10월에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게 날짜가 멀다고 먼 게 아니야. 왜? 우리가 수능 또 올인 기간이 있잖아. 아무리 논술 전용 준비를 하더라도. 그치? 보통은 20일 잡아. 20일 정도는 그래도 수능 올인 해야 된다. 이렇게 잡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늦어도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요 대학을 쓰는 친구들은 그치? 슬슬 파이널 내지는 스스로 세미 파이널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써놨으니까 대신 요것만 좀 주의해서 보자. 경희대는요. 의학 계열은 요 때 시험 보는데 자연계는 요 때 보는데 학과가 있고 요 때 보는 학과가 있어. 무슨 말인지 얘기하지? 그래서 좀 나눠지니까 조금 자기가 미리 조사를 좀 해봐야 돼.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이니까. 자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참고삼으라고 넣어놓은 거니까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자 그래서 음 세미 원서 쓸 때 어 물론 세미 지금 얘기한 게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 본인한테는. 그치? 그렇지만 어쨌든 깜깜이는 아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하고 본인한테 맞춤으로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야. 기본 틀을 큰 틀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본인이 어 요거 에다가 자기가 또 고려해야 되는 요소가 있다면 플러스에서 원서를요. 좀 효율적으로 잘 썼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논술 미니 설명회 여덟 번째 논술 원서 쓰는 방법은요.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논술 미니 gate 논술 미니 요소가 오 bear